사진 파일 미리 보기가 안 될 때 해결 방법 윈도우에서 사진 파일의 미리 보기가 안 될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바탕화면에서 미리 보기가 안 되는 두 개의 사진 파일이 있습니다. 시작 실행 창에서 다음 명령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시스템 속성 창에서 녹읍 탭에서 성능 설정을 누릅니다. 시각효과에서 아이콘 대신 미리 보기로 표시해 체크를 합니다. 적용을 누르면 미리 보기가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작 실행 창에서 다음 명령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탐색기 폴더 옵션에서 보기 탭을 누릅니다. 아이콘은 항상 표시하고 미리 보기는 표시하지 않음 체크를 해제합니다. 적용을 누르면 미리 보기가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하지만 사진 파일이 열기가 되지 않습니다.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사진 앱과 그림판 삭제 복구 명령어를 확인합니다. 사진 파일 하나를 선택한 후에 우측 연결 프로그램에서 다른 맵 선택을 누릅니다. 현재 사진 앱과 그림판 앱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시작 실행 창에서 윈도우 파워셀 터미널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사진 앱 복구 명령어를 복사해서 터미널에 붙여넣기 합니다. 엔터키를 누르면 복구됩니다. 그림판 복구 명령어를 복사해서 터미널에 붙여넣기 합니다. 엔터키를 누르면 복구됩니다. 다시 사진 파일 하나를 선택한 후에 우측 연결 프로그램에서 다른 앱 선택을 누릅니다. 사진 앱을 선택하고 항상을 누릅니다. 이제 사진 파일의 미리 보기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며 늘기도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